10편 94편 요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누르고 주의 민족을 괴롭힙니다. 과부와 낙은해를 살해하고 고아들도 죽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호와는 이런 일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다. 미련한 사람들아 조심하라. 멍청한 사람들아 언제나 깨닫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세상 나라를 교훈하시는 분이 너희를 벌하지 못하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요호와는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바람결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요호와여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악인은 무덤에 내려갈 것입니다. 요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 공정한 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다 만족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서 악인을 치러 일어날 것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악인과 싸울 것입니까? 요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외칠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부패한 왕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은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요호와는 나의 성벽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는 악한 자들이 지은 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